비엑스 스타벅스점 인몰점 농업시간은 7시 30분 딴 데는 이미 닫아가지고 지금 이쪽으로 왔습니다 가격도 비엑스 가격은 뭐 한국인과 비슷한 것 같아요 관람이 꽉 없는 것 같아요 한쪽 하리도 가격은 제가 수고가 잘 안가봐서 잘 모르겠지만 비슷한가 싶네요 이게 뭐 엠비라는 거라고 하는데 한국도랑 비슷한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한국도랑 비슷한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볼 줄은 몰라서 이 빨대는 뭐 전국 각지 다 이렇게 요새 바뀐 것 같네요 종이 빨대라